예수님의 주요 사역과 심령이 가난한 복 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과 심령이 가난한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회당에서 시작하셨고 배척받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오해를 격파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주요 사역은 전파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국 복음 본래 그 원문을 보면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포고하다 알리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설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지를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은 고치시는 거였죠 치유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개념은 물론 당연히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세상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현재 우리의 육신의 복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간의 고통 이것도 주님께서 격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졌다고 말씀하는데 수리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북부지방인 안디옥 그리고 다메색 지방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북부지방으로 쫙 퍼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 각종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흔히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걸 배우고 또한 실천신학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이 실천신학, 마지막 실천신학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실천신학 그러면 세 가지를 흔히 얘기하는데 설교학, 교육학, 상담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은 교육, 전파는 설교, 고치심은 상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잖아요 병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병원에 가서 많이 고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살펴보면 이 실천신학이 잘 이루어지고 왕성한 그런 교단이 대체로 교회가 부응을 해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에 대해서 2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갈릴리와 대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본래 이스라엘의 북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죠 그리고 수리아는 그 위쪽인데 그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대가블리를 얘기하는데 대가블리라는 것은 열성업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마리아의 동북부 그리고 갈릴리의 동북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는 남부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부쪽에서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즉 동부지방에서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보금에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가르쳤냐면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유대 라삐들은요 가르칠 때는 언제나 선쟁이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하고는 다르죠 저도 성경 공부할 땐 주로 서고 지금도 서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식 가르침을 할 때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때때로 서서 혹은 거닐면서 교훈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식적으로 교훈할 때는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식 가르침이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Imperfect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단순 과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번 산에 가서 한 번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평소에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여기 핵심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항상 가르치던 말씀 천국의 기쁜 소식 이러한 관념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들을 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천국 백성의 특성과 복에 대해서 팔복을 얘기하고 또한 그들의 세상에 대한 관계 소금이여 빛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천국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라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던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는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게 마지막이요 결론적인 핵심입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말뿐인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천국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팔복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여덟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다른 부류의 여덟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 동일한 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팔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희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대부분의 것들이 내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활동, 사회개혁, 선교 이런 것에 깊이 관여하는 이런 외면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엘리아가 살던 세상도 역시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다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부드럽고 고요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스가리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되는데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빈궁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에게 복이 선언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초보적인 은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은혜들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사학자들이 살펴볼 때 이건 서술문이라기보다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복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는데 이 복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신에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구부로섬을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 구부로섬을 헤마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행복한 섬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섬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데 이 헤마카리아 구부로섬은요 외부에서 무엇이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자급자족이 다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구별해야 될 것은 복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복과 운을 구별해야 돼요 복과 운은 다른 것입니다 행운은요 그냥 오늘 왔다가 내일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행운이에요 그러나 복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자신 속에 그 비결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전체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가장 대의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것은요 자기 만족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모자라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령에 관련해서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자각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원어를 보면 푸토코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페네스라고 일컬어지는 극빈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를 뜻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구걸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활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그처럼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천국은 당장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누가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냐 그냥 가난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난하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히브리어로 주로 아니 혹은 에비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네 가지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난에서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도움이나 특권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요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자원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가난하다 이것은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든 그냥 가난하든 핵심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초반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럿 있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많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유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요 재정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들을 치자면 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련한 교회 사실은 가련한 교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유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이 있어요 재정도 어려워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에 부여한 교회 믿음에 부여한 성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재정도 넉넉하고 믿음도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재정도 넉넉하고 믿음도 큰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돈 자랑이 아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인해서 부여한 우리들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시민의 특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 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특성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교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천국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천국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자문에 보면은 30장 8절과 9절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관련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요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 정도가 되면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도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적당한 것은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지할 사람도 있고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이 갖고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이 부했을 때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을 때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부자 신약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도 신앙에 변질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심령의 가난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항상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복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